이렇게 훑어주자. 내가 파마하고자 하는 데는 이렇게 훑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밀어내리고 빗을 잡고 머리 나오고 훑어주고 빗 잡고 나오고 내가 들어가고서 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찍어주세요. 고속도로야 이거는 20 몇 차? 30 몇 차 있으면 될려나? 여기서 그대로 가요. 틀어져도 안 되고 그냥 이 위치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 바뀔 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대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끝머리가 다 감겼는지 확인하고 수분 날아가는 거 확인해서. 됐다. 이렇게 펴서 해주고 그다음에 위치로 가서 홈 있는 데를 빗으로 잡아주고요. 자, 벗기를 세우고 지금 섹션 폭이 되게 넓죠? 네, 길어야 기도 이 왼손은 쫙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봉에서 떨어지는 방향대로만 잡고 있을 뿐 조금 날라가면 잡고 이렇게 샵에서 뿌리만 살려도 아까처럼 백사이드는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길어서 길어서 여기는 앉아보도 된다고 그렇죠, 그냥 굳이 잡을 필요해서 길어서는 하기가 체각이니까 머리가 잘되게 알아서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높고 높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짧은 거는 3단계가 올려져 멀리니까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가르마가 이 가르마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든 아니, 이 사람이 여기를 중심으로 한 거고 하고 다음은 가운데로 중심으로 폭이 넓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정수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 요걸 먼저 해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머리가 길러 나오죠? 점점 살아요 수분 안에 있는 게 안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면 수분이 전반 날라가지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좁아서 밀릴 데가 없고 수분이 날라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몸이 넓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더 보내줄 수 있어서 수분만 날라가면 됩니다 한 시간에 끝내버리겠는데? 한 시간에 끝내버리겠는데? 한 시간에 끝내버리겠는데? 수분이 지금 난리 늘려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가 모든 면적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요 끝에도 얘가 닫힌 머리가서 얘는 조금 있다가 말아주고 아이론 같은 요인은 끝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속에서 뻗쳐버리면 전체적으로 지져버리지는 거거든요 짧은 아이론은 스파이럴 나면 겹쳐져버려요 자기네들에게 집을 지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이 혈이 두 개의 룸으로 나오는 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6분의 달리 자기네들아 시간이 조금씩만 흘리고 여기선 이렇게 칠어서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겹쳐요 그리고 이제 TOMAE입니다 3초 정도 그 다음에 덮개를 한번 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수분 날려주는 거 날라가는 수분을 잡고 한 번 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제 펴줘야 돼요 연화가 조금 덜 돼서 완전 불안해 이렇게 눌렀고 수분을 날라가는 수분을 한 번 더 잡아서 한 번 더 모발에 이렇게 되고 봉을 이용해서 뿌리에 있는 봉 자체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날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분이 빨리 그래서 저희 피카 같은 경우에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이 봉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스피드하세요 게다가 지금 연애의 풍기까지 나와 왔으니 이거 컬을 못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작년에 이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잠깐 한 3초에서 5초 저 바로 반박하게 올려서 수분 이렇게 짝짝 펼쳐서 안에 있는 이거 수분을 다 빼줘야 돼요 그렇게 빨리 빼주고 난 게 날라갔죠 그러면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잖아 그랬을 때 땡겨서 내 위치에서 그냥 10번 원하면 그냥 아이론으로 계속 만들어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호를 영호를 읽고 매일은 컬이 거의 안 나와서 안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오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숫자니까 컬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뿌리콜름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렇죠 매일도 나고 시카 정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돌려줬어 처음에 해보도 봤는데 조금 벽이어서 그냥 이제 그냥 그냥 벽이어서 그냥 벽이어서 그냥 벽이어서 그냥 벽이어서 캣고 사는 게 디지털 벽이어도 있다 네 그런 데도 네 좀 더 바쁜다 아니지 디지털 안 하고 이걸 해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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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